애경산업과 환경부가 연구개발에 힘을 모아 수생식물에서 탁월한 주름개선 효능을 확인하고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민관협력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선행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수생식물 낙지다리에서 주름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애경산업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은 지 약 3년 만에 성과입니다. 이윤규 애경산업대표와 서민환 자원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양측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원관이 이전한 기술을 바탕으로 애경산업은 낙지다리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주름개선 화장품을 개발해 2020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협약은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 민관이 함께 대응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8월 본격 발회됐습니다.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낙지다리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서식하는 생물자원이지만 주름개선 효능에 대한 특허를 자원관이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됩니다. 이번 수생식물 낙지다리는 기존 주름개선 물질보다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원관은 특허 등록과 함께 미국 화장품협회에 원료 등록을 마쳤습니다. 애경산업은 이번 협약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받아 생물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게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탁월한 효능의 주름개선 화장품 개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원관은 기술 이전 사용료를 받고 특허권을 이전했습니다.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고 노하우가 많은 우수한 기관하고 협업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시간하고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관의 협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흠희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흠희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흠희입니다.